우리가 알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들, 알고 있는 지식들을 다 혼합해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음식들은 어디에다 왔는지 종류가 있어서 이렇게 먹는것이 도착했으니까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업적 이는 오늘의 음식입니다 아직 치신건 좀 어린이 부족한 음식들은 발전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치신건을 원하는 음식들에 arrest다니 결혼한 음식들에 있는 방침 조선과 함께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엔 이제 아스팅이 그럼 어떤 술을 먹으러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약간 활동지나 교과서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태블릿으로 하는 게 더 재밌어요. 다양한 앱을 사용해서 수업을 해볼 수 있으니까 더 재밌고 이해도 잘 되는 것 같아요. 디지털 쪽으로 좀 더 재밌어요. 다음으로 수업을 원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박수. 감사합니다.